다이소 녹차 450원 진짜 진하다 색깔 완전 다이소 다이소 진짜 다이소네 명란 맛있겠다 여기 동키토트 있네 동키토트 살짝 가볼까? 지금 살짝 가보려고? 안되겠지 한번 들어가면 못나오겠지 나는 뭘 하나 더 먹고싶은데 그니까 맛당한걸 한번 찾아보자 저거 아까 초입에 있는거 우동 먹을까? 여기 남바거리랑 똑같아 생겼다 다그렇지 뭐 이거 사고싶게 만들었네 너무 이쁘다 뭔데 이거 다 사고싶네 어 나 이거 한번 먹고싶어 이거 뭐야? 멘치가스다 멘치가스 인기에요? 카레빵 카레? 카레빵이래 카레카츠 카레빵이래 카레빵이래 카드가 가능할까요? 카드가 가능할까요? 여기 카드도 안 받는구나 시장은 다 똑같네 카레빵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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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거같아 나 로쏭가서 커피마셔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을거같아 위에 뭔가 많은 플레이팅이야? 그냥 튀김인거같아 튀김인가? 저게 되게 맛있어 나토스 나토스 도토르도 카페가 있어? 나 여기 커피집은 처음 봐 문고기가 엄청 가던데 진짜 일본에서? 여기 앉는데도 없을거 같은데? 이거 이거 메가커피 오 크네 시원해 시원해? 내 얼굴같은지? 그냥 적당한 아메리카노로 딱 좋은거같아 아 진하다 진해 어우 진해 이게 페이널 컵이면 어우 진해 어 연할뻑도 한데 물 한번 더 타야될까 더 타서 먹어도 될거같아 그치? 해피어구먼 응 지금 3시까지 4시까지 해피어하자 여기 오자 어 뭐야 이거 달달한건가봐 잉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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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 마카롱 아니야? 여기서 먹자 오 냄새 너무 좋다 고기가 있나 없나 바삭바삭한거같아 응 이게 밑에 다 쏠려있네 음 고기가 아니라 카레였네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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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아니야? 아 그냥 카레인거였어? 아 음 음 이거 좀 맛있네 엄청 뜨거워 카레 좋아하면 먹어봐야되는거 응 이게 튀김 따로 해가지고 바삭바삭하네 어 원래는 안 바삭바삭한데 이것 때문에 바삭바삭 야 오자마자 그냥 다 때려넣고 있네 지금 몇시야? 12시 12시 12시? 응 뭐야 국다라고 써있어 어? 국다라고 써있어 응 뭐야 이거 고기 580m부터 고기 먹고싶다 고기 먹고싶다고? 응 계란치 1인 주거다 여기 1인 혼자서 먹는거 어 이거 우리 봤던데 아니야? 그런거야 검색? 50g 50g 괜찮네 갈비라고 써있어 혼자 구워먹고 혼자 나오는데 50g에 360에요 이거 고기만 시켰을때고 여기 이제 밥이랑 같이 이걸 세트 메뉴로 먹어야 되는거지 일단 최저가 이거 15,000원 괜찮네 그치 여기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육교가 이렇게 육교가 많아 어 여기가 아메플라자 응 옮김에 도움될거 있나 좀 보고 그래 이런데 와서 공부하는거지 뭐 응 좀 괜찮은거 건져가고 싶은데 야 우리가 슈퍼에 들어갔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낙기 중인다 와 이거 위에 오또노메앗기랑 같이 들어있어 야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어떻게 할거야 천국이 따로 없네 이거 지금 하나에 3,000원이야? 3,200원 와우 근데 여기 휘마리라 와 이거 와 근데 비주얼 봐 이거 봐 5,000원이야 이게 어쩔? 지금 이거 너무 댓글 좋다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뭐 그쵸? 네 초쯔고 그래 끝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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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맛있어? 지금 딱 좋아 아주 짱콤해. 그치? 괜찮지? 지금 딱이야. 쑥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먹고, 두 번째는 식초를 하고, 세 번째는 간장. 이게 간장이겠지? 그냥 그렇게만 해 보인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아, 아프지. 여기 물이 맛있네. 뭐라는 거야? 잘 시켰네. 잘 시켰네. 잘했어. 이거 술 한 줄 알았어. 술 한 줄 알았어. 지금 우리 간단히 먹기 딱이다. 간식 간식. 우리 형은 진짜 그래.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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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마늘이 안 들어가 있어. 마늘이 좀 탁 탁. 우리 애굴이. 네. 마늘이 좀. 그리고 맛있다. 아, 이거 슈마 이거 한입거리인데 이거. 맛있어. 또 물건이 형. 한입거리에 먹어서 손어가려면 너무 맛있다. 이게 엄청 맛있지? 맛있지? 음. 여기 맛잇단. 음. 오우. 이놈아. 육즙이 흘렸네, 흘러. 음, 먹었어, 이거. 맛있어. 돼지 김치구나, 버지 김치. 진짜보다. 이거 지금 먹어야 돼? 어우, 맛있다. 어우, 너무 맛있다. 야,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짱이 났네. 와, 김 엄청 핀다. 맛있어? 이것은 이름하여 육즙만두예요, 육즙만두. 두 개를 먹어서 두 개, 350엔이었던 거. 이거 육즙 흘린다. 이건 고기가 다른 것 같아. 향이 살짝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향이 좀 있네. 향이 살짝 있고. 부위가 좀 다른가 봐.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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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렸어. 웃죠? 오, 이렇게. 이거 안 쏘봐. 여기다 놓는거야? 어!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발을... 신발을... 실내화... 저 밑에 실내화가 있네 저 신발을 이렇게 신는거야? 자, 신발 이렇게 앞쪽에다가 벗고 이거 슬리퍼 신자 나 이럴 때마다 참 난감스럽더라 야... 생각보다 좁지... 넓... 좁은데? 난 더 좁은데 아, 그래? 야, 이거 지하철이 다 보이네? 아니, 지하철이 보여 아, 지하철이 보인다고? 어 어, 생각보다 넓어 침부가 높아서 넓게 느껴진다 이야... 대화해도 되겠다, 저기서 그러니까 야, TV가 이렇게 있고 딱 얼굴만 있는데... 하하하하 여기서 문의중도 모여서 저희 봐야됐네 이거 화장실 어때? 화장실 괜찮아 오, 욕조 있네 욕조가 있네 욕조가 있네요 잠깐 칩시다 네 저희는 아... 아로아루시티를 지나서 공원 쪽으로 왔습니다 바다를 보려고요 덥다고 30도까지로 제가 봤는데 덥지 않고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요 바닷바람이 근데 끈적이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끈적이지 날씨는 딱 좋아하지 아, 축구교실이네 축구교실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네 이런 잔디를 보고있지 하니까 바람이가 보고싶어지네 바람이 저 위에서 보고있어 지금 바람이 저 위에서 보고있어 어디쯤 가고있나 바람이도 이 잔디를 밟았어야 되는데 아, 보인다 물 보인다 잠깐만 여기 건너대는 거 아니야? 지금 확 앞에 넓게 시야가 트이는 건 아니고 살짝 가려졌지 앞에 가려져 있는 상태라서 저쪽으로 가면 그래도 조금 보일 거야 시야가 확실히 좀 그렇다 걸어가야지 더 좋아요 페리가 보입니다 박테리아도 못 산다는 그 동네였는데 지금 이렇게 깨끗해진 거지 환경계획이 된 거잖아 계획도시 계획도시가 된 거지 저거 스타디움이구나 저기 축구장이네 엄청 큽니다 여기면 축구 전용 공기장 같긴 한데 여기 구경할 수 있나? 여기 구경 가능한 거 같은데? 보스가 이렇게 있고 너무 가까이 볼 수 있다 이거 사람들은 볼 수 있겠는데 와 여기 봐 와 여기 봐 와 이야 이야 경기장도 왔어 땡 잡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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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꼬 왔다 왔어 딱 보인다 여기 이쪽이네 여기가 스타디구나 어 아 좋다 여기 페이센터 없나? 인천 같다 인천 같다 여기가 맞어 어 그래 인천하고 비슷하다 도선소 있고 막 공장대로 일본을 왔는데 인천을 느껴버렸네 그러네 인천을 느껴버렸어 아 좋다 어 고마워 이것봉 한anned